반가워요. 여러분의 어 선배, 어중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캐스트 밥차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원래 지식밥차 플러스, 이제 건강보험 편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획했던 시절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 이거 건강보험 관련된 밥차를 제가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슈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서 좀 어떤 편을 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밥차 대신에 일단 캐스트 밥차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보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열심히 이제 많은 회피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다시 이제 건강보험 밥차를 찍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건강보험이 가장 제일 중요한 개혁과제라서 제가 첫 번째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가져와 봤냐면 이 한국전력, 그러니까 우리 전기시장의 이제 민영화와 독점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식밥차 댓글을 보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전기시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민영화가 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좀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제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시장이라든지 과점시장이라든지 완전 경쟁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시장의 경쟁에 따른 특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왜 자꾸 민영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딱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 민영화라는 게 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라서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사실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를 두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게 이 주제를 준비했고요. 일단 찬반에 대해서 저는 딱히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뒤쪽에 가면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뭐 어떤 정책이 옳다 어떤 정책이 무조건 그르다 라기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이 시장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려면 그냥 민영화 자체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전기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여튼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야. 모든 나라가 다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해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대신 댓글에서 제발 싸움 박질하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캐스트는 질문도 안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자, 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민영화와 이제 독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창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가 이제 수순이다.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 말쯤에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그런 이제 주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화 스타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가고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바로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배전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 정해져 있는 독점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라서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 한전은 송배전 사업자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정부 입장이 나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주장하는데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거고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정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전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시장이 진짜 많아요. 전기 시장.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꼭 얘기하고 싶은 우유 시장. 그죠. 우유 시장도 여러분 진짜 골때리입니다. 다양한 시장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다 똑같은 시장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전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제발 끝까지 듣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독점의 종류죠. 자 일단은 한전은 당연히 독점 사업자입니다. 전기를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는 데에 있어서 이 독점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 독점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경제학적 논리가 많이 들어가요. 자 독점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원재료 독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내가 어떤 거를 공급을 하는데 그 원재료를 내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다?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독점이 대표적인 독점이고 두 번째가 이제 특허권 등 정부 권한을 통한 법적 독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좀 친숙할 만한 건 의약품이 있죠. 의약품 같은 거는 개발비가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가죠. 또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의약품 같은 거를 딱 개발을 하면 특허라는 권한을 통해서 그 사람만 그 제조 방법대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야 독점 이윤 이따 나오겠지만 독점 이윤을 취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 같은 걸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약이고요. 우리는 인상생활에서 제일 친숙한 건 사실은 모두 다 독점이에요. 음악도 다 독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신곡을 냈다. 그러면 아이유의 신곡은 오로지 누굴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아이유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특허권이나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권한을 통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들하는 독점의 포인트죠. 뭐냐? 바로 자연 독점입니다. 이 자본주의 지식박자 플러스 2편을 참고하시면 자연 독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핵심은 이래요. 이 전기 사업도 대표적인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기가 흐르려면 우리 PD님 전기가 흐르려면 우리도 지금 전기 막 쓰고 있잖아요. 이게 흐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전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선이 연결이 돼야지 이게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길거리에 멀티탭 꽂아가지고 전기 이어서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 송전선과 배전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봇대 같은 것들 이런 고압 전선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당연히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PD님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철감만 해도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뭔가 고난도 기술들이 접목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 전기 사업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여기서 전기를 보내는 거 자체는 별로 안 비싸. 근데 뭐가 비싸? 뭐가 비싸냐면 이 전기를 보내는 설비 같은 이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전력망을 예를 들어서 이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조가 들었다. 그럼 사실 일단 한 번 이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사람들한테 공급해주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로와트 시당 예를 들어서 200원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기업이 맨 처음에 전기 전력망을 전부 다 설치를 해요. 1조를 들여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전기를 팔았어. 그래서 자기가 1조만큼 들어간 이 고정 비용을 전부 다 회수를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기업이.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고정 비용은 전부 다 회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담하면 되는 비용은 키로와트 시당 딱 200원. 200원씩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규 사업자는 또다시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 고정비가 어마어마한 전봇대 같은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전기를 팔고 싶으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마어마한 고정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함부로 일단 들어갈 수가 없어. 많은 자본을 가진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들어가더라도 문제야. 들어가면은 얘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을 뺏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 신규 사업자가 예를 들어 전기를 250원에 판다. 그러면은 얘는 전기를 200원에 팔면서 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가지고 얘를 완전히 고사시켜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그럼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투자했지만 그래도 아직 얘는 고정비 회수가 안 됐어. 1조를 같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미 전기를 많이 오랫동안 팔아가지고 고정비 회수가 됐다면 얘는 고정비 회수가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보다 전기 가격이 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쌀 수가 없죠. 얘는 이 1조원 투자한 것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는 누가 압도적으로 싸게 공급해요? 이미 고정비용이 회수된 먼저 정착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별로 없겠지만 기업이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기 가격이 원래 있던 기업보다 저렴할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얘는 고정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기업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사업들 수도 사업이라든지 전기 사업이라든지 가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망을 구축해야 돼서 굉장히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큰 사업들은 첫 번째로 들어간 기업이 한 번의 초기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한 번 초기 비용을 전부 회수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딱 이 기업이 그냥 독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독점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지식박차 플러스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 파는 회사가 하나예요. 그럼 PD님, PD님이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파는 회사예요. 가격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당연히 엄청 비싸게 팔고 싶죠. 전기 너 쓸 때마다 한 달에 전기요금 천만 원 각오해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전기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점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에 그래프로도 한 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그래프로 설명하면 너무 밥차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장에서 가격 결정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장별로는 다음에 한 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르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쿠르노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죠. MR과 이제 MC가 만나는 지역에서 이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 거래량에 따르면 수요 곡선에 따르면 이만큼의 가격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 원래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냐. 수요 곡선과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원래는 이 균형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균형 가격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여기야. 여기가 원래 경쟁하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고 여기가 원래 경쟁하는 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인데 어떻게 된다?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마지널 레비뉴와 자기의 마지널 코스트가 만나는 지역에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의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가격은 독점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 5월달쯤 돼가지고 이 지식밥채로 따로 한번 플러스로 찍어가지고 시장별로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쭉쭉쭉 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걸 알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미분 개념만 아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5월달 정도의 시간이 되면 한번 이걸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시장의 어떤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통합사회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통합사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독점이 이루어지면 외우세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은 하락합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쵸? 나중에 한번 설명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쿠르노라는 사람이어서 사람이어서 이 이윤 극대화 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쿠르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노라는 사람이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핵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점이 되면 어떻다? 그냥 그 독점 기업을 내버려 뒀을 경우에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하락하게 됩니다. 전기 가격은 올라가는데 맨날 정전되고 전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독점이 형성되는 이런 분야들은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이 한국전력공사도 원래 출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가기관처럼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전기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도록 하되 가격을 정부가 승인화에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거죠. 왜? 만약에 한전 멋대로 여러분들 독점 기업인데 그냥 네 맘대로 가격 결정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균형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한전만 좋은 일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한전이 가격을 요청하고 요청한 가격을 정부가 검토해가지고 승인해서 이 전기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기 가격의 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종적으로 전기 가격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지 등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등락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기 가격은 결국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결정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독점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전기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 독점 금지법이라든지 이 독점 이런 자연 독점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독점이나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뭐 경제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한전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한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면 되는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 뉴스에서 특히 작년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전이 우리 패드인데 흑자가 난대요. 적자가 난대요. 들어보신 적 있죠? 굉장히 큰 적자가 난대요. 근데 이게 한전 적자가 엄청난 수준이기는 해요. 왜 엄청난 수준일 수밖에 없냐면은 보세요. 올해 한전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어요. 빚이 2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거든요. 근데 한 공기업의 빚이 200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쏟아 부어도 그냥 여기에만 쏟아 부어도 빚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만 얼마? 45조 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치솟은 이제 천연가스랑 석유가격이 이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45조가 사실 말만 하면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그치? 이게 뭐 일반인, 일반인을 떠나가지고 웬만한 개인은 만져볼 수가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45조면 얼마나 큰 돈이냐. 자,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이제 1위가 당연히 삼성전자죠. 시가총액이 뭐예요? 이 기업의 크기예요. 주식 곱하기 주식 숫자를 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가치의 크기가 삼성전자가 438조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대충 한 500조 정도 된다고 퉁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5조 원인데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45조를 넘어가는 기업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7개의 종목밖에 없어. 종목으로 치면 7개고 기업으로 치면은 6개야. 그치? 그 시가총액이 45조인 기업이 여기 있어.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면 그 기아 자동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 5년 정도 영업을 했더니 현대 자동차가 그냥 날아간 거야. 기아 자동차가 그냥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엄청 크다. 현대차, 기아차 얼마나 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그냥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엄청난 양의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SK하이닉스 두 개만큼 이 한전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전빛 200조면 SK하이닉스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빚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은 이거지. 아니 그러면 빚이 심각한 게 문제예요? 문제의식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 빚은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니까. 그건 뭐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한전이 회사잖아요? 한전도 상장사입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반은 정부 거지만 반은 다 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이 50% 지분을 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해준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데도 다 지원해줘야죠.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그럼 정부가 여기 있는 기업들 다 지원해줘야 될걸요? 여기 국민연금 다 들어있을 텐데. 한전은 민간기업이에요. 한전은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거기다 세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전이 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 방법이 있죠. 한전이 빚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정비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끌어오냐. 자 봅시다. 적자가 나요. 그러면은 이 적자가 나면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빌려오냐. 당연히 채권시장에서 빌려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한전이 채권시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찌릿찌릿한 한국전력공사. 채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채권 발행합니다. 근데 한전 채권은 대신 특징이 있어. 한전이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게 되냐면은 채권의 이자율이 꽤 높아. 왜냐면 빚도 많고. 그죠? 적자도 계속 나고 이러니까 이자율은 높아. 근데 대신 신용도도 같이 높아. 왜? 왜냐면 이자율이 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치? 신용도에 비해서. 근데 실질적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설마 한전이 빚진 걸 정부가 안 갚아주겠어? 공기업인데? 갚아는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전 자체의 신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금리는 높은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보증을 써줘서 나중에 갚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전은 채권을 발행하면은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똑같이 금리가 높은 건설사 채권에 비해서 당연히 비슷한 금리라면은 한전 채권을 사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선 훨씬 안전하거든. 왜냐면 건설사는 망해도 정부가 그냥 도산시켜버릴 수 있지만 한전은 망하면은 정부가 도산시키겠습니까?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 도산시키겠다라고 결정을 누르는 것도 전자결제로 할 텐데 한전이 망하면은 그것도 결제를 못할 텐데 지금 말이 되냐고 그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살려주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 한전채는 짜릿해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아유 그럼 선생님 된 거 아닙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적자 메우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 이 한전이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한전채가 채권시장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면서 자금을 다 빨아가잖아? 그럼 채권시장에 한절만 있나? 아니지. 민간기업들도 채권시장에 나와서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민간기업들이 아니 그럼 야 우리 같은 기업들은 정부가 보증도 안 해주는데 그럼 우리 자금은 조상님이 내줘? 뭐 이런 우리 채권은 조상님이 사주냐? 당분할아버지한테 제사진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다른 민간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이 팔리진 않아. 그럼 얘네들은 어떨 수밖에 없냐? 원래 5%의 이자율 정도면은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한전이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해서 한전이 채권 자금을 다 빨아가면은 7%, 8%, 9%씩 뭐 해야 돼? 금리를 올려줘야 그나마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금 조달의 비용이 커져. 원래는 5% 이자율에 빌려올 수 있었던 돈이 9%, 10% 이자율에 빌려오게 되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은 기업 경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때 흔들흔들거렸던 배경이 바로 이런 한국전력의 한전체가 굉장히 대량으로 채권시장에 공급되면서 가뜩이나 돈이 없었던 채권시장에 있는 돈을 싹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국전력공사가 이건 뭐 한전의 잘못은 아니죠. 한전도 뭐 적자가 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중요한 건 적자를 보게 되는 게 단순히 한국전력공사의 부실화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리스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까짓고 적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그럼 다른 민간기업 채권은 조상님이 사주냐? 그럼 뭐라 그러겠냐? 한전도 할 만은 있지. 그럼 한전이 채권 발행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야 그럼 우리는 전기를 피카츠로 만들냐? 그럼 우리는 뭐 피카피카 해가지고 전기고 고압볼트 해가지고 송전해 주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도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전기를 사와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피카츠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답답하고 한전은 한전대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것만 문제냐? 이게 문제가 또 있어.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이 한국전력공사가 어떻게 해요? 송배전망 건설업체. 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모든 공사를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송전망이나 배전망 같은 거를 또 건설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건설업체한테 이제 하청을 줘요. 송전망이나 배전망 이런 것들을 좀 건설해주세요. 어디에 이제 또 신도시 짓고 이러면은 그 전력이, 전기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부 때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전에서 이거 하청을 줘가지고 건설업체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전이 어떻대? 빚이 200조래. 그치? 누적 적자가 45조래. 현대자동차만큼 적자가 낫대. 현대자동차 크기만큼. 그러면은 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다가 공사를 해줬다가 나중에 뭘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혹시나 잘못되면은.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피카츄구나 바래고 너 돈은 언제 줄 거야?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한전 이제 얘기하는 거지. 잠깐만 찌릿찌릿. 금방 줄게. 언젠간 줄 거야. 일단 빨리 일부터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언젠간 준다고? 너 감전됐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지. 미친놈이야 혹시? 돈은 돈이 없다고? 노 머니라고? 미친놈이니 혹시? 진짜 감전된 건가? 한국적으로. 야, 설마 우리는 그래도 공기업인데 언젠가는 돈 주겠지. 일단 빨리 일부터 하자. 야, 내가 감전됐니? 나도 안 받고 돈 안 받으면 일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전이 실제로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건설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기업이 부실하다는 것 자체가. 누가 부실한 기업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주고 싶겠어요. 장래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산적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그냥 재정 지원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실제로 한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전이라는 기업 자체가 반은 정부 거지만 사실은 반은 또 민간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정부가 그런 기업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 방에 딱 해결해 주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정부가 실제로 이걸 보존을 해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자꾸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 민영화 관련된 논란이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건데 물론 이거는 가치판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영화를 위한 수순 아니냐라고 보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 발표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가 나왔던 게 이거였죠. 송전 건설을 민간의 문 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데 송배전 자체는 한 점이 독점하도록 하지만 왜냐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건설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한 점이 주관하지 말고 건설사가 좀 튼실한 건설사 자금을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건설사나 자금력이 되는 기업이 조금 더 부실하지 않은 기업이 이 송전노를 건설하는 역할만 담당을 하고 건설한 다음에 어떻게 해? 한전에 운영권을 넘겨라.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가라.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떠냐라는 거를 정부가 추진하려고 원래 했었던 거죠. 대신 이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살펴봤을 때 운영권은 한전한테 주고요. 이용료를 받아가면 그럼 사기업이 한전한테 이용료를 엄청 뜯어가면 적자가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대신 이용료 자체도 어떻습니까? 한전이 정하는 선에서만 이용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셉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물론 또 그 중간에서 운영권이랑 이용료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나 인프라 투자하는 넥컬이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쏙쏙 돈을 빼먹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잘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컨셉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컨셉은 아니다. 왜? 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송전과 배전 자체를 아예 기업한테 맡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만드는 과정만 이제 민간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건설이 민간한테 문이 열어진다는 거고 핵심은 송배전 사업 자체, 송전하고 배전하면서 송전과 배전의 이용료를 받는 사업 자체는 한전이 영위하도록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영화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 발표의 골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이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실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 대체 민영화라고 하는 게 뭐냐? 너무 근데 민영화라는 말이 두루뭉실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민영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시장이라는 게 부분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기시장은 굉장히 민영화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게 다 한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 자, 일단 전기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일단 발전.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남부발전회사 이런 식으로 한전자회사 중에 발전회사들이 있고요. 이 발전 중에서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있는데 이 천연가스는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의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거라서 거의 항상 풀 가동되는 전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전기를 기본방으로 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기 때문에 보통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거는 우리 국가가 만든 공사에서 이제 발전을 계속 시키고 거의 이제 한전자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전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저 부하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기저 부하 위에 잠깐 이렇게 전력 피크라 그러는데 전력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원래 기저 부하 말고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 이만큼의 전력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첨두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첨두 부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력을 한 번 시작하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저 전원으로는 훌륭하지만 첨두 부하처럼 계속 변동성이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원으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천연가스, LNG 발전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 회사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발전을 해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전기를 뭐 합니까? 송전을 해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송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원을 가지고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압도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랑 하여튼 굉장히 다르게 고압전류잖아요.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기들은 변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배달되는 배전. 전기를 배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 그리고 이 송전과 배전. 배전 단계에서 전기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판매하는 사람이 있겠죠.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사람. 그래서 크게 따지면 시장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발전 시장이 있고 송전과 배전 시장이 있고 판매 시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의 시장이 있는데 자,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근데 원래 이 세 가지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이제 국가의 일종의 기구 같은 게 한국전력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정부 한전이 담당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역사가 길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민영화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민영화가 되어서 지금 반은 정부랑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랑 산업은행이 50% 조금 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51%인가 52%인가 뭐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주식시장 가면은 별로 사고 싶진 않겠지만 그 한국전력공사 그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쵸? 살 수 있어요. 한전 살 수 있어요. 그럼 민영화 된 거죠. 반은. 그쵸? 다만 이제 50% 넘게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결권은 정부가 행사하겠죠. 그쵸?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정부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남겨놓은 거죠. 두 번째, 그럼 발전시장은요? 여러분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발전시장도 우리나라가 직접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전도 반은 민영화된 회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전시장 자체도 이 DJ 정부 때 IMF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비대하니까 정부 축소해라. 왜냐하면 걔네들은 또 약간 신자율주의틱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사항이었어요. 정부가 너무 비대해서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축소해라라는 요구에 부응하고 또 이제 그 DJ 정부 때 경제관료나 이제 대통령 본인도 이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국의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이제 그 당시 마가렛 대처에 의해가지고 민영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공기업의 효율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슬슬슬슬 이제 민영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이제 민영화를 하게 됐냐면 이제 한전 자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회사들을 건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전이 발전 자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전 아래 자회사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회사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전은 송전과 배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민영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 발전 회사들을 나중에 다 민간에 넘겨주면 되겠죠. 발전 회사들을 뭐 상장을 시킨다거나 발전 회사를 일부 민간 지문에게 이제 팔아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 시장에 민영화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냥 우리나라에서 진보랑 보수랑 상관없이 계속 부분씩 조금 조금씩 팔아가지고 민영화를 하기 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발전 시장은 상당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 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건 한전의 자회사 및 아까도 얘기했죠. LNG 같은 첨두부화를 담당하는 민간 발전소들이 존재하고요. 그 민간 발전소들과 한전 자회사들이 발전해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구매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지금 무조건 누구만 사고 있냐면 한전만 원칙적으로는 살 수가 있어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전이 발전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 기업으로부터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이 전기를 사와서 송전해서 자기가 직접 배전해서 전압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 콘센트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은 상당히 민영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송배전 업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송배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국가기관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법적으로 민영화가 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송전과 배전 사업 자체. 그래서 송전하면서 전기 송전료를 받는다든지 배전하면서 그 배전하는 전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선의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오직 한전만 할 수 있게. 왜? 아까도 봤지만 이미 설비 투자가 다 끝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민간에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간기업이 송전과 배전은 필수적인 건데 근데 다른 업자가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이미 송배전망이 다 깔려있으니까. 이미 얘는 설비 투자도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송배전 같은 경우에 민영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만약에 그 민간기업이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송전료랑 배전료를 미친 듯이 올려버리게 되면 전기료가 폭등하니까.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송전과 배전 업무 자체와 그 사업은 한전을 독점 사업자로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아예 민영화가 안 되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송전과 배전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기 시장이 아직은 굉장히 공용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발전해서 판매도 무조건 한전한테만 할 수 있고 한전이 송전과 배전 업무에 대한 이용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용료도 한전이 책정할 수 있게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전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독점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독점 구매자 겸 판매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민영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공용화되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민영화를 한다 그러는데 뭐가 민영화된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에 판매 시장이죠. 그럼 전기를 누가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지금은 한전이 판매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요. 판매 시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걸 경험하고 제외하면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우리 대통령 토론회 때도 문제가 됐었던 그 개념 있죠. R200 이거 기억나세요? R200? 이게 이제 막 우리 토론 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이게 요즘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이게 뭐예요?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든 뭘 하든 이런 어떤 부가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야 너 물건 팔고 싶으면 네가 쓰는 전기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100%로 가져와 이런 인증서를 요구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런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전력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전력의 자회사 그리고 민간 발전사들은 뭘로 전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원 중에 하나가 결국엔 원자력 아니면 화력 아니면 저기 뭐 LNG 이거 아니겠습니까? LNG가 화력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원자력, 석탄 그리고 LNG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석유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100%로 전기를 생산하지를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세요? 한전이 파는 전기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RE100 즉 깨끗한 전기가 아니라 좀 환경을 더럽히는 전기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인데 전기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을 해요 근데 내 물건을 구매해주는 구매자가 야 너 신재생에너지 100% 전기로 만들어 와 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나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고 한국 기업이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잖아 그럼 누구한테 무조건 전기를 사야 돼? 한전에서 무조건 전기를 사와야 되잖아 근데 한전 전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재생 100%야?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야 너 한전은 지금 더러운 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전기를 사서 제품을 만들었어? 난 너랑 거래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회사는 억울하잖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기를 살 수 있는 데가 한전밖에 없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샀더니 깨끗한 전기가 아니라서 내 물건을 못 팔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야 그래서 언제?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이런 기업들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든 전기는 뭐 할 수 있게 해주자? 기업들이 그 전기를 만든 사람과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그거를 PPA라 그러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의 독점을 거치지 않고 한전과 에너지 수요자가 한전이 아니라 에너지 발전자와 발전한 사람과 에너지를 수요하고 있는 사람이 직거래를 틀 수 있게 약간 당근마켓 마냥 저희 집 전기는 신재생 100% 제가 자전거 타서 만든 전기입니다 그러면은 오! R이 100이구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살 수 있도록 당근마켓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거지 이것도 다분히 합리적인 발상이야 그렇잖아 한전이 만드는 전기가 R이 100 신재생 100%가 아니어서 어떤 기업이 수출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규제 예외 사항으로 어떻게 해준 거야? 신재생 에너지 100%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은 신재생 100% 전기를 원하는 사람과 직거래로 전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푼 거지 이런 것도 근데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왜? 어쨌든 독점 체제에 예외를 준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민영화는 나쁜 민영화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민영화라는 단어에 그 나쁜 어감에만 여러분들이 좀 매몰돼가지고 뭐가 어떤 민영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이 PPA를 조금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 전기 생산자와 전기 수요하는 사람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치 판단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분야를 넓혀서 신재생 외 전기도 판매 민영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지금 정부가 내세운 이제 시책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정파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이제 보수 정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수적인 정권만 좋아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진보 쪽에서도 이런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보 쪽에서도 에너지 전문가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정책이 왜 나오게 되느냐 근데 아니 지금 잘 한 점이 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 굳이 왜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를 끼게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해볼 겁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올바르지 않은 일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민영화 논리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송배전 말고 판매 판매를 왜 자꾸 민영화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걸까 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이런 게 아니야 민영화라는 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계속 조금씩 나름대로 정권마다 진행이 조금씩은 되어왔던 거야 물론 그 가운데에서 부작용이 없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 자꾸 이제 감정적으로 막 정권이 어떻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시장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제 가치판단이 들어가야지 그냥 단순히 가치판단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지 그거는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판매를 왜 자꾸 민영화를 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돼 한전은 그럼 왜 적자가 나는 걸까 이 모든 민영화 논리의 모든 원흉에는 한전 적자가 있는 거야 한전이 왜 적자냐 한전 애들이 성과급 장치를 벌여서 그러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한전 애들이 성과급 장치를 벌여서 그런 거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물건을 PD님 거치 않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좋아요 나빠요 그거 나쁘죠 간단한 논리거든요 한국전력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전, 대전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주 일부 신재생을 제외하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발전을 해서 한전이 전력을 사와야 되겠죠 이걸 전기 도매시장이라고 불러요 한전이 도매사업자로서 전기를 사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사오냐? 근데 이 전기를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싸게 사와요 왜? 발전기업들은 민영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업들은 석유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발전비용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발전비용만큼 당연히 한전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석유가격이 두 배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발전비용도 올려줘야죠 맞잖아요 원료값이 올랐는데 아 싸게 줘 강도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 비싸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야 전기 가격을 아까 얘기했지 누가 결정해? 이게 얘가 완전하게 민간기업이면 어때요? 내가 비싸게 샀으면 여기도 비싸게 팔면 되잖아 근데 전기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한전이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전기로는 정부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치? 싸게 팔면 그래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정부는 전기로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비싸게 의지하고 싶어요? 싸게 의지하고 싶어요? 당연히 싸게 의지하고 싶죠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를 올려주세요 해도 얼마 전에 50원 올려달라 그랬어요 작년에 52원 올려달라 그랬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기 요금에 70%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좀 크긴 하죠 근데 정부가 올려준 게 뭐 13원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불만이 있는 거야 야 내가 적자 보는 게 내 탓이야? 한전 사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여러분 콩보다 두부가 저렴해요 어떻게 콩을 두부로 만드는 건데 두부가 콩보다 저렴합니까? 말이 됩니까? 중국산 두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콩을 국산 콩을 안 쓰면 되는데 문제는 석유는 그치? 뭐 중국산 석유 이런 거 없으니까 그쵸? 어쨌든 그런데 하여간에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 구조가 결국엔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럼 한전의 문제 해결 방식도 두 개야 첫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비싸게 사와서 문제라며 그럼 이제 피디님 어떻게 사오면 되겠어요? 싸게 사오면 되겠죠 두 번째 싸게 팔아서 문제래요 그럼 돈 벌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길가는 초딩을 데려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싸게 사올 수 있느냐 싸게 사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노력을 하지 어떤 노력을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이 열심히 쥐어짜가지고 싸게 전기를 공급하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들이 떠안기도 해 두 번째 그럼 민간 발전사들은요 이게 문제야 민간 발전사들이 민간 발전 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민간 발전 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하는 단가는 걔넨 민간 기업이잖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 안되겠어 그러면 공산당이란 말이야 하지만 걔네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거를 신문 기사들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민간 발전사 한전 적자 때 1조 원 흑자 이런 기사들을 막 내니까 정부가 이제 공산당처럼 어떻게 했냐면 야 너네 얼마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뚝값 패스입니다 가가지고 너희 어떻게 세무조사 몽둥이라고 들어봤니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가가지고 너네 응? 발전 단가 좀 내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몽둥이를 막 휘둘러가지고 민간 발전사들도 뭐가 걸렸냐면 전력 도매가 상한제를 걸어보냈어요 그래서 즉 석유 가격이나 체력가스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한전의 전기를 못 팔게 아예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싸게 사오자라고 하는 게 실현이 됐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상한제가 해제됐는데 S&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S&P 상한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성과를 봤어요 근데 얼마 성과를 받냐면 1조 성과 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한전 빚이 얼마다? 200조 한전 한 3, 4년 동안 누적 적자가 얼마다? 45조 그쵸? 근데 어떻습니까? 1조 기여했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발전 회사들 말이 맞았던 거지 발전 회사들 말이 뭐였냐면 야 우리 1조 꼴랑 이익 본 거 가지고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전 적자 우리 1조밖에 이익 못 봤는데 우리 쥐어짔다고 한전 적자가 해결되겠니? 우리도 먹고 살자 이랬단 말이야 그 말이 사실은 맞았던 거지 한전의 적자의 원인은 뭐가 아니었던 거야? 얘네들의 1조만큼의 이익은 아니었던 거야 물론 이제 과연 한국전력공사가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민간 발전사들은 땅 짓고 전기 팔면서 굉장히 쉽게 돈을 벌면서 1조씩이나 돈을 벌어가는 게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도 석유기업이나 에너지기업들한테 횡재세를 걷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전쟁 때문에 석유가격이 올라가서 돈 번 기업들은 25% 세금으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1조 본 게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든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든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하고는 얘네는 그닥 관련이 없어 왜? 1조보다 훨씬 적자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지 문제야 뭐야?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가격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야 왜? 전기는 국내산이지만 그치? 원료는 수입산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뚝끝해서 석유를 뺏어오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석탄 뺏어오고 석유 뺏어오고 호주 내놔! 막 이래서 석탄을 이렇게 뺏어오는 정도가 아니면은 싸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건 국제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뭐 해줄 수 있어야 되겠어? 이거를 원료 가격에 맞춰가지고 비싸게 팔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사실은 그런 제도가 이미 있지 원료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 게 이미 작동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결정이 되잖아 그럼 너네가 여러분 대통령이 됐거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형정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인데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저는 전기료를 제가 당선되면은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피디님 전기료를 올리겠습니다 당선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본인 혈안만 올라가요 이런 얘기하면은 되겠냐고 당선이 당연히 안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다 금기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기요금 인상은 왜? 펴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가뜩이나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 항상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거기서 전기요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전기료와 보통 지지율은 반비례하는 관계거든요 그럴 때 같이 수직으로 하강할 거 아니야 전기료가 올라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야 그러면은 선생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뭐예요? 피카츄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피카츄 100만 볼트 해가지고 이걸로 전기를 생산하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못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어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 어? 선생님 그러면 이 정치인 이 새끼들이 역시 문제네요 이 정치인들이 자기 펴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전기요금 올리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은 전기 가격이 원료 가격이랑 자동적으로 연동되어서 결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근데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만약에 정치인이 나쁜 놈이네 그럼 한전이 좋아 너네가 전기를 사가지고 파는 사람이니까 전기 사오는 가격에 비례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한전이 전기 가격을 결정하게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전 50%는 민자 자본이 들어간 뭡니까? 독점 기업이죠 그럼 한전한테 전기 가격을 정부가 전혀 통제하지 않고 알아서 결정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전 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한전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아가요 그럼 여러분이 성과급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전기요금 올리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해 그럼 그 전기요금 결정하는 위원들은 다 누구야? 한전 직원들일 거 아니야 한전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기요금을 얼마 할까를 결정해 근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한전 실적이 개선돼서 자기 성과급이 빠방 터진다는 걸 알아 그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한전 직원이면은 전기 가격 어떻게 할 거냐 올리지 않겠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하는 거야 가격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맞잖아요 그쵸? 이런 상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전기 가격을 못 올려 그렇다고 한전한테 결정권을 주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한전이 독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여러분에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한전은 절반이 민간자분의 민영화된 기업이야 사실 민영화된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경영평가와 성과에 따라 만약에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기 가격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 원료 가격이 떨어졌네? 그럼 전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윤이 커지니까 성과급이 빠방 터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 겁니까? 그것도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전기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다 단연간의 경제학자들의 연구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쵸?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는 데까지는 다 일종의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유와 함께 굴러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주장 아까 얘기했죠 판매 시장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을 다변화해서 한 점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인들이 전기료 올리는 걸 반대하니까 전기료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기료는 어쨌든 올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럼 계속 적자를 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전기료를 올리게 하려면 결국 한전이라는 기업이 전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전이 독점 기업이면 안 되죠 독점이면 자기 혼자 가격을 결정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쟁 기업들이 생겨야 되겠죠 경쟁 기업들이 생겨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 집 앞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무한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다른 경쟁자들의 가격을 봐가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완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기 판매 시장을 민영화하는 게 올바른 논리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한전이 가격을 결정하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되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가격 결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원료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려면 시장 경쟁에 내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돼야 돼요 뭐가 많아야 됩니까? 공급자가 무한히 많아야 됩니다 왜? 과점이 되면 우리 쿠르노 아저씨가 증명했고 나중에 제가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쿠르노 아저씨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과점이 되면 결국 담합을 통해서 독점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짓거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점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전기 가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대답일 수 있지 완전 경쟁 시장에 가면은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좋아하니까 그치? 그렇다고 가정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딴 식으로 가정할 거면 한전이 적자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뭐든지 가져가면 돼 이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고 가정해보자 다양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럼 한전 시장 가격대로 결정되려면 독점을 풀고 뭐 하자? 완전 경쟁하도록 하자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경쟁자를 만들려면 그래서 전기 판매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민영화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하려면은 경쟁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많은 전원이 뭐예요? 원자력 그죠? 석탄화력발전 그죠? 석유발전 LNG발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려면 어?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커가지고 자영업하려고요 어? 무슨 자영업할 건데? 전기시장 민영화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원자력발전을 하려고요 집에서 하나 돌리려고요 어? 니가 무슨 토니 스타크야? 그치? 집에서 원전 돌려가지고 전기 팔고 이런 거 가능해요? 지금? 나중에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불가능하죠 그쵸? 이거는 좀 힘들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이제 토니 스타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은 가능한 방법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 뭐가 있냐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어 집에 다들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우리 자전거 한 대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제 한 대쯤 있으니까 자전거에다가 뭘 달아 뒤에다 이제 발전기를 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집에서 맨날 돌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막 생산하는 거지 그러면은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어 5천만 국민 모두가 다같이 페달을 밟아가지고 밤마다 전기를 생산해서 밤마다 전기를 파는 거야 이러면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해져? 한전에서 170원에 전기를 팔려고 그러는데 어? 저기 어디 뭐 125동 301호에서는 전기를 지금 165원에 판답니다 한전 전기를 170원에 팔면 안 팔릴 거예요 그래? 그러면 165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완전 경쟁이 작동할 수 있어 5천만 국민 다같이 눈치게임을 해가지고 당근마켓에 오늘 전기는 165원입니다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완전 경쟁시장이 되지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잖아요 아빠 오늘은 킬로와트당 250원이래요 많이 밟으세요 알았어 많이 밟을게 식당 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 오늘 제육 먹었지? 어제는 전기료가 내려갔어 오늘은 그래서 너 어제는 6천 바퀴만 해도 됐는데 오늘은 20% 내려가가지고 8천 바퀴 뛰어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일은 치즈 돈가스 먹지 말고 돈가스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면 모든 집집마다 모든 식당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각자 파는 거야 각자 그치? 이럴 거면 한국전력공사가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필요한 전기를 내가 생산하면 되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자율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이상적인 아이디어긴 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왜?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뭐? 이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판매 시장을 이제 민영화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신사업자죠 원래 통신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뭐밖에 없었냐면 KT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 한국통신 그래서 우리나라 거였죠 나라 구경회사였는데 그거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야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자 해서 SKT랑 LG유플러스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업자들 말고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참여해요? 아니죠 이거 주파수 대역 때문에 맨날 주파수 대역 경매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몇 천억씩 주고 주파수 대역 경매해가지고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란 말이야 통신사업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통신요금 품질이 어때요 여러분들 5G 맨날 20배 LTE보다 빠르다고 그렇게 광고하더니 알고보니까 3배밖에 안 빠르잖아요 근데도 사과도 안하고 환불도 안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KT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까? 인터넷이 끊겼는데 얼마? 뭐 1500원인가? 보상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과점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과점이 되면은 결국 통신사업이랑 똑같아져요 가격만 괜히 올라가고 품질만 안 좋아지고 가끔씩 통신 끊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전거에 발전기 달 거 아니면은 이거 자율 경쟁으로 맡기자 판매 시장을 자율 경쟁으로 맡기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다 이게 실현된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은 뭐가 실현되면 가능하냐면 집집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 같은 것들을 키거나 집집마다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발전을 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숫자가 많아질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면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화력이나 원자력을 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거대한 발전소가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보수가 주장을 하든 진보가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이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전기를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시기상조인 생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허벅지가 굵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육부품 먹으면 8층 밖에 돌아야 되니까 비만은 해결되겠다 국민 전반적인 비만은 다 같이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관절염이 국민 질환이 되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결국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 생각에 봤을 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독점 기업인 한전이 전기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 나중에 분명히 도덕적 K가 생겨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할 때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국민적 정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전기료를 올리는 건 한전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한전 직원들이 성가급 파티를 한다 예를 들어 적자가 났는데 성가급 파티를 한다 흑자가 났는데 성가급 파티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흑자가 났는데 성가급 파티를 하는 것도 문제야 그 흑자는 뭘로 났겠냐? 그거 전기료로 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전기료를 많이 걷어서 흑자를 봐서 그걸로 성가급 파티를 하는 것도 전기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되냐면 야 어떻게 적자가 났는데 너네가 월급을 받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한전을 비판하는 것도 사실 똑같이 잘못된 비판인 거야 왜? 걔네가 적자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흑자도 마찬가지야 걔네가 흑자를 내고 싶어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야 그냥 원료 가격에 따라서 흑자도 났다가 적자도 났다가 그 폭이 조금 작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너무 성가 위주로 그들을 평가해가지고 뭐를 주겠다라는 시선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어차피 한전은 전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콩보다 두부가 더 싼가요? 이런 얘기하는 회사인데 가격 결정권이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 거기서 맞잖아요 결국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원가가 올라간대 그럼 전기 가격을 정치인들이 올리겠대 그치? 그럼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지 그래야 정치인들이 최소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자기 표가 떨어질 게 무서워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결국에 포퓰리즘을 누가 만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전기로 인상하는 걸 왜 싫어하게 됐겠어요? 너 나 우리가 그걸 싫어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쵸? 그럼 국민들도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로가 인상된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전기 가격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래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전기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서 설득하면서 그런 정치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서 국민과 정부가 같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기 가격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결국에는 민영화가 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전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배경이 제공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세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쓰지 전기세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기는 세금이 아니에요 왜? 전기는 세금처럼 내는 거예요 소득만 타고 내나요? 아니죠 전기세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전기에 세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전기는 세금이 아니야 우리가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거잖아 네가 썼으니까 돈을 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와 전기세라는 말 중에서 우리는 이걸 좀 전기요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 그렇죠? 세는 세금이고 이거는 요금이고 왜냐면 안 쓰면 안 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비판이 올 수 있지 그럼 선생님 말대로 원료 가격이 높아졌을 때 전기 가격을 갑자기 높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취약계층은 전기료를 어떻게 하게 돼요? 못 부담해가지고 전기를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 논리 때문에 전기료를 낮게 매기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전기료가 일정한 수준 즉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누구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를 누가 많이 쓰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쓰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많이 쓰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쓰죠 그죠? 기업들이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료가 싸게 유지되는 건 우리 모두한테 세금을 걷어서 한전을 지원해준다는 가정하에 보면 모두의 돈을 걷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의 전기료에 보태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논리라면 전기료를 높이 돼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전기를 사용할 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규제 아닙니까?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전기료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죠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왜 전기료를 싸게 해줍니까?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그게 복지의 이념에도 훨씬 더 맞게 굴러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적인 여러 가지 가치판단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렴한 전기료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선별적으로 복지할 거냐 보편적으로 복지할 거냐 근데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전기료는 딴 건 모르겠지만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취약계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과연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낮은 전기료로 수혜를 누가 보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 어차피 전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한전이 부채를 지고 이런 이슈들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우리한테 또 돌아와요 그 돈이 다 어디 가겠냐? 그 당군 할아버지가 메꿔주겠냐? 피카츄가 메꿔주겠니? 아니란 말이야 결국엔 다 우리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인상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떤 논리는 나올 수밖에 없냐면 민용화 논리는 나올 수밖에 없고 한전은 계속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수많은 부담은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전기요금을 좀 바라보고 전기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려봤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지식박차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건강보험 관련된 지식박차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리고 3.1절 이후에 주말에 또 열심히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여기까지 지식박차 마치고요 저는 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